18페이지 1-1번 문제. 4의 배수를 구하시오. 4의 배수는 4, 8, 4, 32, 4, 4, 16, 4, 5, 20, 5개 정도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6의 배수, 6, 1은 6, 6, 22, 6, 3, 18, 6, 4, 24, 6, 5, 30, 5개까지 구하겠습니다. 4와 6의 공배수, 공배수를 알기 위해 몇 개를 더 구해보면 4, 5, 20, 4, 6, 24, 4, 7, 28까지 구하고요. 6의 배수도 6, 6, 36, 6, 7, 42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공통되는 배수 구해보면 보이나요? 12가 있고 24가 있죠. 그러면 두 수의 4와 6의 공배수는 12, 24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구해보지 않아도 36, 48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죠. 그래서 12가 최소 공배수가 되고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12, 24, 36, 48, 그 다음에 60 이런 식으로 계속 끝없이 나아가겠죠. 그래서 4와 6이라는 두 수가 있을 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한 것과 4와 6의 공배수를 구한 것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1번 어떤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5이고 21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자연수의 공배수를 작은 수부터 3개씩 쓰시오.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하고 공배수가 같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5-1은 5, 5-20, 5-35 이것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면서 두 자연수의 공배수가 되는 거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면서 두 수의 공배수가 되는 거죠. 1-2번 문제, 8의 배수를 구하시오. 8의 배수는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8, 6, 48, 8, 7, 56 12의 배수는 12, 24, 36, 48, 60, 72, 84 이렇게 계속 나아가죠. 이때 8과 12의 공배수 어떤 수가 있죠? 48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더 구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48의 배수로 나아가는 거죠. 아, 24도 있네요. 그래서 공배수는 24, 48, 그러면 또 24가 커져서 72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24가 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이 최소 공배수인 24의 배수는 24, 48, 72, 하나 더 구해보면 4를 곱하면 96이 되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8과 12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곧 8과 12 두 수의 공배수와 같죠. 2-2번 어떤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9와 35라고 합니다. 이 두 자연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3개씩 쓰면 어떻게 될까요?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는 최소 공배수 배수 구해보겠습니다. 9-1은 9, 9-2, 18, 9-3, 27이죠. 그 다음에 35의 배수, 35 곱하기 1은 35, 35 곱하기 2는 70, 35 곱하기 3은 105가 되겠죠. 19페이지 3-1번 문제,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시오.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와 다르게 가장 큰 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없더라도 있으면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2-3승과 2-2승이 있으면 2-3승을 적어주죠. 3-1승, 3-1승이면 3을 적어주죠. 없는 수를 넣어주면 안되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7이 곱해져있고 한 군데는 7이 안 곱해져있다면 7을 곱해주는거죠. 두번째, 2-1승이 있고 2-2승이 있고 한 군데는 아예 없죠. 그럴 땐 가장 큰 수 2-2승을 넣어줍니다. 3이 있고 3이 있고 3에 2승이 있으면 3에 2승을 넣어주죠. 5가 있고 5가 있고 한 군데는 없으면 5를 넣어주죠. 7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두 군데 다 없어도 한 군데만 있으면 7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줄 수가 있죠. 다음 4-1번,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20과 30을 10으로 나누어 볼까요? 2 곱하기 3, 더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수였다면 최소 공배수는 니은으로 이렇게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어서 최소 공배수는 60이라는 수가 되는 거죠. 두번째, 이번에는 숫자가 3개 있죠. 이럴 때 나누는데 반드시 3개를 다 나누는 방식이 최대 공약수였다면 최소 공배수는 2개까지 나누어져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선 4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4, 6, 24, 4, 7, 28, 4 곱하기 10 이렇게 있을 때 7은 나눌 수 없지만 6과 10은 나눌 수 있죠. 그럼 2를 곱해주는 거예요. 1을 곱해주면 2 곱하기 3, 그리고 7은 그냥 내려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할 수 있죠. 3과 7과 5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니은의 방식으로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21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8, 16, 168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5, 8, 40, 5, 6, 30, 5, 1은 5 해서 840 되겠죠. 그래서 24와 28과 40의 최소 공배수는 840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시오. 2의 3승과 2의 4승이 있으면 2의 4승을 적어주면 되죠. 곱하기 3과 3의 2승이 있으면 3의 2승을 곱해주죠. 그리고 5가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으면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4승, 3의 2승, 5 두번째 2의 2승, 2의 3승, 2의 3승이 있으면 2의 3승 곱해주죠. 그 다음에 3의 2승, 3의 2승, 3의 4승이 있으면 3의 4승을 곱해주고요. 한쪽에는 5가 없어도 나머지 두 군데에서 5가 있으면 5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다음 4-2번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해보겠습니다. 36과 48은 12로 나눌 수 있죠. 12 곱하기 3, 12 곱하기 4 그래서 이윤자로 이렇게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겠죠. 1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36 곱하기 4를 해서 4, 6, 24, 4, 32, 144가 나오죠. 그래서 36과 48의 최소 공배수는 144가 되죠. 다음 60과 90과 10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6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6 곱하기 10, 6 곱하기 10, 5가 되고 6 곱하기 10, 6, 6, 1은 6, 6, 8, 48, 18이 되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볼까요? 10은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려오고요. 3, 5, 15, 3, 6, 18이 되죠. 그 다음에 5로 나눠볼까요? 5 곱하기 2, 5 곱하기 1 6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또 나눠지죠. 2로 나눠보면 2 곱하기 1 1 그냥 내려오고 2 곱하기 3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2은자로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겠죠. 6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18 곱하기 10 곱하기 3이죠. 그러면 180 곱하기 3이죠. 180 곱하기 3을 해서 그래서 60과 90과 10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되죠? 네, 540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1번 문제 어떤 3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18일 때 이 3수의 공배수 중에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3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곧 3수의 공배수와 같으니까 최소 공배수 18의 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8 곱하기 2는 36 18 곱하기 3은 54 18 곱하기 4는 72 18 곱하기 5는 90 18 곱하기 6은 108 여기까지 해놓으면 100에 가장 가까운 수 구할 수 있겠죠. 100이 90과 108 사이에 있는데 108까지는 8칸이고 90까지는 10칸이죠. 그래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108, 5번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수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 3수의 최소 공배수 하나는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 두번째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세번째는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7의 2승이죠. 최소 공배수의 최소 공배수는 2는 2의 4승을 가져오고요. 3은 3의 2승 그리고 5 하나 가져오고 7의 2승 가져오면 되겠죠. 2의 4승 3의 2승 5 7의 2승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두 수의 공배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곱해져 있기만 하면 다 공배수인 거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다 공배수니까요. 먼저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3의 2승 곱하기 5 곱하기 7이고 하나는 5의 2승 곱하기 7의 3승이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3의 2승 5의 2승 7의 3승이죠. 즉 3두번 5두번 7세번이 곱해져 있고 그 이상의 수는 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고 두 수의 공배수인 거죠. 자 그러면 공배수인 걸 고르면 몇 번과 몇 번이 될까요? 일단 3은 무조건 2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5도 2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7도 3개 들어가 있어야 되죠. 3번은 최소 공배수인 수죠.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이기도 하죠.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요. 하나는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소 공배수를 포함하는 수 자 3이 3개 곱해져 있죠. 2개면 되는데 하나 더 곱해져 있고 5도 3개 곱해져 있죠. 모두 2개면 되는데 7도 3개 곱해져 있어서 5번은 3의 2승 5의 2승 7의 3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수의 공배수가 되죠. 또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수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두 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는 2의 2승 곱하기 7이고 최소 공배수는 2의 2승 5의 2승 7일 때 A와 B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A가 있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2의 2승 6일 때 A가 2가 되어야 되죠. 최대 공약수도 2의 2승. 최소 공배수 2의 2승이 되려면 A가 2가 되어야만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둘 다 2가 되죠.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둘 다 1이 되려면 B도 1이 되어야 되죠. B가 1이 되면 서로 같아지면 최대 공약수도 7 최소 공배수도 1이 되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 A는 2, B는 1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두 자연수 A와 B의 최소 공배수가 35일 때 A와 B의 공배수 중에서 250 미만인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최소 공배수 35의 배수를 구하면 되죠. 그것이 곧 A와 B의 공배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35의 배수 중에서 250 미만인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250까지 35의 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35 곱하기 1 35 곱하기 1을 하면 70이죠. 곱하기 3을 하면 105가 되죠. 4를 하면 140이 되죠. 5를 하면 5, 5, 25, 5, 35, 175가 되죠. 6을 하면 6, 5, 30, 6, 38, 210이 되죠. 7을 하면 7, 5, 35, 7, 3, 21 245가 되죠. 8을 곱해보면 8, 5, 40, 8, 3, 24 280이 되죠. 이 중에서 250 미만인 자연수의 개수니까요. 여기까지의 개수를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모두 몇개죠? 5, 6, 7개가 되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세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2의 3승이 있죠. 두번째 2의 2승 곱하기 3이 있고요. 세번째 2의 2승 곱하기 5의 2승이 있죠. 최소공배수는 2의 3승 3, 5의 2승 이렇게 꺼내주면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여기 똑같은게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두수 54와 72가 있는데 두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 두수의 공배수가 아닌 걸 어떻게 구할까요? 두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최소공배수가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되죠. 최소공배수가 아닌 것은 최소공배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54는 2 곱하기 27 27은 3 곱하기 9 9는 3 곱하기 3이 되어서 54는 2 곱하기 3의 3승이죠. 그 다음 72는 2 곱하기 36 2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이죠. 자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이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5개 중에서 2의 3승 3의 3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보니까 2가 하나밖에 없죠. 3개 넘어야 되는데 3도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아니죠. 54와 72의 배수가 공배수가 아니죠. 2번 보니까 2는 3개에 들어있는데 3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아니죠. 3번은 2 3개 3 3개 들어있죠. 4번은 2 4개 3 3개 이니까 일단 2 3개 3 3개 들어가 있는 거죠. 5번도 2 3개 3 3개 들어있고 5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런 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4와 72의 공배수가 아닌 것 54와 72의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아닌 것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두 수가 있는데 최대공약수를 알려주고 최소공배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ABC를 구해서 합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2의 2승이 있고 3의 A승이 있죠. 그리고 2의 B승 3의 2승 C가 있죠. 자 최대공약수 는 2의 2승 3이죠. 최소공배수는 2의 3승 3의 2승 5이죠. 자 이때 A와 B와 C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최대공약수는 2가 나오는데 최소공배수는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B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B는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최대공약수는 둘 다 들어있는 2가 되고 최소공배수는 둘 중에 큰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은 최대공약수는 3이 하나이고 최소공배수는 두개가 되려면 A가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 되어야지 최대공약수 둘 중에 작은 것 둘 다 들어있는 것 중에 작은 것 A가 1되면 최대공약수 3 되죠. 최소공배수는 둘 중에 큰 것 3의 2승 이 되죠. 그 다음에 C는 최대공약수는 없지만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5가 되려면 C는 5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A와 B와 C를 다 구했으니까요. A와 B와 C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와 C를 합한 값은 9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1단시 1번 연필 24자루와 공책 32권을 가능한 많은 학생 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은 공약수에 대한 의미가 되고 가능한 많은 학생은 최대의 의미가 되니까 최대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최대공약수 구하는 문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와 32의 최대공약수 8 3 24 8 4 32 그래서 최대공약수 8이 되고 최대학생수 8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죠. 연필 3자루 나누어 주고 공책 4권씩을 8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번째 가로의 길이 180 세로의 길이 252 일때 직사각형이 있는데 남는 부분이 없도록 가능한 큰 정사각형 가능한 큰 그러면 최대의 의미가 되고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똑같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가로 세로 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약수 에 대한 문제 이고 가능한 큰 정사각형 이니까 최대 공약수 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80 과 252 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어떤 수로 나누어 6 6 으로 나누어 보면 6 38 0 이고 6 4 24 6 2 12 또 6 으로 나누어 지나요 6 5 30 6 7 42 더 이상 나누어 지지 않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는 6 곱 6 36 이 되어서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36cm 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 36cm 를 가지고 180 가로 옆으로 5장 세로로 7장 총 35장 의 타일을 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 문제 사과 72개 귤 24개 토마토 36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최대의 의미가 되죠. 똑같이 나누어 준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공약수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3개죠. 72와 24와 36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6으로 나누어 보면 12가 되고 6-4 24 6-6 36이 되죠. 2로 또 나누어지죠. 1-6 12 2-4 2-3 6 더 이상은 나누어지지 않죠. 최대 공약수 6 곱하기 2 12가 되죠. 최대 학생수니까 12명이라고 적어 주어야 되겠죠. 12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사과는 6개 주고 귤 2개 주고 토마토 3개씩을 주면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2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나왔죠. 부피에 대한 개념입니다. 가로 60 세로 30 높이 45인 직육면체 안에 남는 부분이 없도록 크기가 같게 잘라서 크기가 같게 가로도 같고 세로도 같고 높이도 같고 가로, 세로, 높이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죠. 즉 공약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큰 정육면체 최대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60과 30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3으로 나누어 볼까요. 20을 곱하면 60 10을 곱하면 30 15를 곱하면 45가 되죠. 그 다음에 5를 곱해주면 5, 4, 20 5, 20 5, 30 더 이상은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5를 한 15가 되고 모서리의 길이니까 단위를 붙여서 15cm 가 되겠죠. 즉 가로 15cm 세로 15cm 높이 세로 높이 15cm 의 정육면체 모양을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꽉 채울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고 가장 큰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0 가로로 4칸 세로로 2칸 위로 3칸 3층으로 쌓는 거죠. 그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토막 몇 개가 들어가는지도 구할 수 있죠. 곱해보면 되죠. 24개의 나무토막이 들어가는 것도 알 수 있죠. 4 곱하기 곱하기 3 하면 되니까요. 정답은 15cm 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